이스테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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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었네 이스테이지 그럼 앞으로 일팔학변이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앉아있게 버려주면 되잖아요. 뭘까? 난 지금 소름도 안 깨고 큰 얘기예요. 아직 대학생이 지나지 않아요. 나는! 야, 인정하세요. 돈을 받아도 돈을 줄 수 밖에 없지. 이 날 누가 안 봐요? 그래, 그 삶은 이번 일은 다 모르겠고. 그따가 우리 거예요, 우리 거! 제발! 2백을 한 번 더 가져가실 거예요? 됐습니다. 환금 20만 원! 처음 원!